안녕하세요. 무덤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지로 올라온 넥슨 크리에이터즈 선발 관련하여 알려드리려고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넥슨의 다른 게임들에서도 크리에이터 포즈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환불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링, 편의주의로 인한 업무를 바라보고 싶었나봐요. 크리에이터 포즈 기간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결과 발표는 23년을 이루어집니다. 활동 기간은 반대후부터 1달 활동 기간을 보충합니다. 크리에이터 선발에 당첨되실 경우 여러가지 특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특전은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금 및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되었지만, 제작된 영상은 공식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노출됩니다. 두번째 특전은 크리에이터 참가자들 대상으로 간 특별아바타 지원입니다. 테이저이버와 제페토가 함께 참여하는 아바타 지원이라 어떤 아바타가 지원될지 궁금하네요. 이후 크리에이터 분들은 선발시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하셔야 하는데요. 미션은 최근 공지 드린 슬리어즈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될 11월 업데이트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테이저이버 크리에이터즈 관련하여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백승 공지행부 페이지 크리에이터즈 공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시구요. 저는 이만 고객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